안녕하세요 이야기 끝입니다 지금 바라보이는 곳이 뭘까요 콜아우스 인데요 작년에 두 종류를 샀어요 하나 사고 좀 있다가 나중에 샀는데 다른 종류 여서 샀는데 그 두번째 산 곳에 꽃이 폈고 꽃이 핀거를 제가 부비부비 했는지 벌레가 모기 망이 없는 상태여서 그런지 꽃이 펴서 씨앗이 맺혀 있는데 그거를 살짝 조금만 갖고 있다가 이렇게 원예상토 위에다 뿌리고 다시 물을 주고 그러니까 물주고 얘를 뿌리고 원예상토를 살짝 덮고 분무기로 뿌려놨던 거예요 근데 얘들이 잘 자랐고요 혹시라도 또 제가 또 관리소월로 여기 2주일나 3주일만에 오니까 얘들이 말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기록은 남겨놓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얘가 제한테 지금 요즘 효자 상품이거든요 이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잘라놓고 이렇게 사실 이게 다섯 가지인데요 얘를 지금 사실 당근마켓에 내놓으면 잘 나가요 세 개 내놨는데 두 개만 나가고 얘는 안 나간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안 나가면 이렇게 다시 심어버려요 심고 또 얘를 갖다가 그 물산목 얘처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전부 밑에서부터 다 하면 애들이 살아날 게 없으니까 이렇게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또 조그만 게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너무 바싹 잘라면 얘가 말라 들어가니까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얘는 물산목을 하는데 물산목 할 때 들어가는 그 페트병에 물이 마를 다 마를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얘들이 빠싹 뿌리도 나기 전에 죽을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띄고 어느 정도 길이가 확보된 상태에서 물론 지금 얘는 좀 너무 짧아서 할 수가 없지만 얘가 잘 자라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얘처럼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레우스 씨앗 파종한 거에서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코레우스 얘가 굉장히 효자예요 지금 현재는 근데 사실은 코레우스가 굉장히 연약해 연약해요 그렇지만 이게 햇빛이 많으면 이게 굉장히 진홍색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크레우스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난 거를 보여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